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뭐처럼 쉬려고 집에 있는데 하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따가 집앞으로 올테니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왜 집앞으로 오냐고 했더니 눈싸움을 하자고 하네요 제가 지금 눈싸움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귀찮거든요 제가 안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앞에 도착했다고 삐약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부여빡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든 뭐가 됐든 깨끗이 해볼 생각입니다 눈으로 아주 눈을 조사버리던가 여러분 가시죠 왜 부르는거 같아? 생산부대 돌려 생산부대 왜 오셨어요? 진짜로?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무슨 눈이 많이 왔어? 눈이 다 녹았는데 눈사람도 만들고 눈사람도 해야지 진심으로 왜 온거야? 눈 왔잖아 안좋아? 눈이 오면 짜증이 나지 길도 막히고 차 미끄러지고 오빠는 진짜 감성이 1도 없구나 감성이야 인간의 삶을 사랑하는데 감성은 나에게 필요 없어 눈이 오면 눈도 즐기고 비가 오면 비도 즐기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무박이 와서 대가리에 빵구름이 나면 그것도 즐겨야 돼? 즐겨 다 즐겨 번개와서 번개 맞고 기절해도 즐겨야 돼? 즐겨 그래서 지금 눈싸움을 하자고 나를 부른거야? 당연하죠 장갑을 거꾸로 깼잖아 네가 목장갑을 알아? 이게 바깥이야 이게 바깥이라고? 양쪽 자체가 레드존인걸? 요즘 목장갑은 이렇게 나와 진짜로? 응 내가 오빠 것도 준비해 왔거든? 난 눈싸움을 안 할거야 응 응 나 하기 싫다고 오빠는 옛날 버전으로 준비해 봤어 이거 쓰던건데 솔직히? 난 껴 빨리 껴 가자 얼굴에 눈을 보셔 버리겠으면 비비는거야 오빠 눈싸움을 줄여 미쳤나? 나 진짜 가자 어디가?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저기 집에 가고 싶어 오빠 방금 집에서 나왔잖아 눈싸움을 하자니까? 싫다고 너 미쳤다 엄마가 눈사람 만들어줄게 깨끗한 눈사람 만들어줄게 뼈 맞은 느낌이야 따뜻이 맞은 느낌이야 왜 까불어 정식으로 벌토를 신청할게 뭐 눈싸움? 너 죽어 그러다가 오빠한테 오빠는 남자 여자 피워 넌 미쳤어 둘이 어딨어? 돌 돌을 찾아야겠다 이제 재미없어 그만해 재미없어 지금 컨텐츠가 뭔지 모르겠어 야 가자 오빠 벌써 지친거야? 재미없어 오빠 진짜 너무 재미야 여러분 넌 미쳤다 야 눈싸움 더 해? 아니 눈싸움 안했어 오빠 다 했어 그럼 뭐해? 눈사람 만들어야지 그래 좋아 진짜? 응 근데 눈이 눈사람 만들 수가 있어? 저 눈으로? 약간 큰 눈사람은 못 만들 것 같고 약간 미기미한 아이돌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면 되겠다 여기가 조금 사람이 둘밟아 알았어 여러분 제가 눈사람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빠 눈을 조금 긁어모아봐 눈을 많이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눈이 왜 뭉쳐지지 않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눈 가져왔다 괜찮아? 아 걸렸어 걸릴게 뭐가 있어? 아 진짜? 응 괜찮아? 우리 다 문 오는데? 응 오빠 눈 빨리 모아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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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모아봐 형이 안 뭉쳐진다고 불 켜졌다 예쁜 것 같아 구독자 여러분들은 눈을 좋아하시나요? 눈 가져왔습니다 눈 가져왔어? 여기다가 오빠 좀 올려봐봐 잠깐만 전화 왔다 나 전화 갔어? 나 전화 못 봤어? 나 전화 못 봤어? 나 전화 못 봤어? 왜? 아니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니야 아 오늘 햄버거 찍었지? 응 왜? 머리 싫어 머리 울었어? 응 아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정식으로 사과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절해 절?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시죠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갖고와 더 많이 갖고와야 돼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아빠 갖고와 이건 좀 우리 집 굳은 것 같아가지고 야 삐약이 어딨냐? 저기 어? 왜? 참 삐약이 똥산다 삐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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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지금 일부러 그러잖아 일부러? 뭘 일부러 그러잖아 다 들어갔잖아 몸에 다 들어갔어? 몸에 다 들어갔어? 응 나 지금 너무 즐거워 즐거워? 응 응 안 뭉쳐 밤에 눈오면 내가 해 나랑 하지마 뭐 뭉쳐지지 않아 옷 털어라 가자 다했어? 다 털었지? 내 눈은 깨졌어 화났어? 눈 맛이 괜찮은데? 천진난만할 수 없다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 눈 자랑 완성했어 집착의 끝을 보여주네 의지의 하향 이거 만들려고? 내가 이거 만들려고 한시간이나 만들었어 잘 만들지 않았는데? 누군데? 딱 보면 모르겠어? 나지 배고파 아 나 털어 쌤 너 진짜 안댔겠다 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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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